안녕하세요 다둥이차 2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1년식 소렌토 R 이 SUV 좀 저렴한 거 찾으시는 분들은 이 차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가격도 너무 착하고요 890만원입니다 890만원이고 한 번부터 보시죠 와 진짜 깨끗해요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거 무슨 톤 색깔이죠 이게 이거 다크 그레이예요 이름이 있을텐데 메탈 그레이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요 요거 조금 보이네요 요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문코 문짝도 깨끗합니다 저 문콕 하나 빼고 뒤에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와 이게 타이어가 몇인치야 이게 너무 커 생야는 한 65 70정도 돼 보입니다 예 트레드가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고 와 퀴즈 7인승이네요 역시 소렌토는 트렁크가 넓어요 와 이거 저는 이 트렁크라서 이렇게 공간만 보지 말고 요런데도 봐야죠 까진게 없네요 요런데도 봐야지 그리고 요 썬티 까진 안 까진다 그냥 일반 그냥 조심해서 그냥 그냥 쓰셨던 것 같아요 승용 승용으로 쓰시네요 예 승용으로 예 여기도 지금 뭐 딱히 보이는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요 요기 한번 봐봐야지 원래 이 많이 타고 막 이러면은 요런데 막 기스나거든요 그런게 없어 예 생각할 수도 없네요 너무 깨끗해 와 이게 2011년식인데도 되게 잘 탔네요 차를 9년이나 지났지만 이렇게 깨끗했어 하 실내 보시죠 야 진짜 깨끗합니다 예 천장 보세요 하하하하 천장 시트 봐봐 안탔나봐 이쪽은 너무 깨끗해 원래 이런데 주름가기 마련인데 이건 특 A급이다 진짜 특 A급 네 A급입니다 진짜 안타크 조금통이었나 봐요 이게 버튼 시동도 있고요 이렇게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아 만도 만도 내비게이션 달려있고요 후방카메라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이죠 프로토 에어컨에 운전석만 통풍이 있습니다 운전석만 통풍이 있고 열선 이렇게 조수업도 같이 다 달려있습니다 룸밀러 하이패스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다 달려있고 키로수가 11만 6,866km 진짜 와 실내외 실내외 실내외가 전부다 너무 깨끗합니다 이런 차량 보셨나요 진짜 싼 천만원이 안되는 그런 SUV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차량이고요 2011년식 소그렌톱 RTLX입니다 옵션도 풍부하게 들어가있죠 풍부하게 들어가있고 이 차 제가 890만원 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많이 많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 미